여행 여행 예 우후 여행 보다는 약간 힐링 힐링 여행입니다 힐링 여행 아깨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 그러니까 햇살이 너무 좋아 물이 맑은데? 수영? 하기엔 너무 낮은데? 물장구? 하기엔 너무 낮은데? 물장구? 하기엔 너무 낮은데? 그러면 발장구기? 눈 가능할 듯? 이런 날에 딱 놀러 나가면 딱인데 그치? 놀러 나왔네? 좋아 내가 듣기로는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가진다 라고까지 들었는데 저희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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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맨 예스 맨 포착을 했습니다 가자 가자 오 뭐야 야 안녕 내가 준비한 자서 마음에 들어요? 너도 된다 뭐야? 내가 준비한 자서 마음에 들어요? 이상한 코셉 다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서와요 저희 집이에요 아 우리집 오랜만에 와보네 멤버들 올까봐 별장 지어놨거든요 여기 정자도 있고요 여기서 담수 나누시면 되고요 이쪽에 오시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야 윤호야 야 윤호야 윤호 있어? 야 윤호하고 유진이야 윤호하고 유진이야 애들 꼬리 흔드는 거 봐 나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 아직 아기인가 보다 너 아기지 야 짱 닮았다 귀여워 아이고 기지개 품을 봐 쭉쭉이 한다 쭉쭉이 한다 아 귀여워 방까지 자고 일어났나 봐 자 나는 다른 데 한번 돌아다녀 봐 미안해 형들 놀고 올게 어 야 저기 저기 닭 있어 다 제가 삼촌 포에서 또 닭을 키웠었거든요 오 근데 닭이 좀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 봐 예쁘네 귀엽다 어 얘 아직 아기야 안녕 미안해 오케이 또 뭐 있다 했는데 이거 뭐지? 버섯인가? 아 여기서 감아서 해서 먹으면 되겠다 오 여러분 전 찾은 거 같습니다 찾았다네 알고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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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만 잘 이따 갈게요 네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으니까 재밌게 놀아 가세요 장작 진짜 잘 캐게 생겼다 옷이 내가 돌쇠요 아 그래요? 내가 돌쇠요 남의 장작꾼이라고 유명하셨다고 남의 장작꾼이라고 유명하셨다고 아유 그 짝 친구는 예전에 가시우 오 뭐야 오 벌써 달라 달라 우리 산이는 또 매료되어 버렸구나 이러놓고 못하면 웃기겠다 그쥬? 시각 오 오 아 아 오 오 아 아 이게 아닌지 뺏고기가 우네요 울지마 어렵네 내가 문제점을 알았어 장작을 찍고 이렇게 도끼가 휘네 얘들아 같이 놀자 종호씨 근데 우리한테 관심을 다들 안 주셔 그러니까 얘들아 와봐 뭐 있어? 쟤네들은 내떠 쟤네들은 하루 종일 장작패에 내떠 이거 힘들다 멤버들 혹시 올 생각 없나? 갈까? 갈까? 오케이 우리는 나중에 장작 많이 패자고 얘들아 이거 와봐 뭐야? 자 공지사항 장작패기 체험 가능 박장에 신선한 계란 있습니다 밥은 아공에서 직접 해드세요 볼라로이드로 출연 남기세요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도 가능합니다 금전의 꿈은 기가전 쏘쏘니 정리 고픽수입니다 ITG 여러분들 프로뉴스 나가세요 야 빈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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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에이티즈 데뷔곡 회전원의 식당에? 우리 이든이 형이 만들어주신 에이티즈 데뷔곡 회전원의 식당에? 우리 이든 프로듀스님이 만들어주신 에이티즈 식당에? 이리 떠나자 천국으로 가요 오 뭐야? lap 야 이러고 미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8c 오 오 오 와 뭐야 넌 누구니? 넌 누구니? 우와 야 배드민터차 있어 장구 게임! 하킥 게임도 있어 저기요 여러분 펌프도 있네 여러분 야 이걸로 게임하면 되겠다 저기요 여러분 아니 펌프도 있네 애들아 이리 와봐 amin 오빠 4대1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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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고 이거 봐, 이거, 이거 지금 이게 떡 안 있는데 얘가 존재감이 이렇게 없다고? 형, 페닉스 차가 서 듣겠다 다단한 페닉스 치자 그럼? 진정하고 이거 봐달라니까 멤버들! 진정하고 이거 봐달라니까? 어, 뭐야,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별로 고양이는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어, 방해 금지? 아, 어, 방해 금지 못한가 봐 방해, 방해가 우리를 시계를 낸 거야 켜놓고 쉬어라, 이거 그래, 야, 빨리 해, 빨리 해 그냥 망설이지 마, 그냥 클릭해 안녕, 나는 너의 옆에서 오늘 하루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켜줄게 흑인자 흑인자야, 편하게 임자라고 불러도 돼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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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데 있어, 일로 와 임자 여기 음식점 임자 일단 넘겨봅시다 뭐뭐 있는지 체험장 번지점프 있네 번지점프 번지점프 가야지 번지점프 가야지 가야지 다 끈다 다 끈다가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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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즐식당 있고요. 짜식! 이런.. 자, 간식! 가위타! 이것도 맛있겠다. 두어! 야, 닭 백스 먹을래? 닭 백스 먹을? 나는 여기가 무조건 여기가. 쌈바! 쌈바! 맛있겠다. 이렇게 가능했다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우리 두 군데로 정합시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저기요, 저기요. 예? 축구가 치킨 시켜 드실래요, 혼자서? 야, 진짜 그러니까 생각 중이야. 아니, 닭갈비 인원이 없어. 백스 갈 사람? 하나, 둘, 셋, 다섯 명. 아니, 닭갈비? 닭갈비, 나는 닭갈비 아니면 소통할 수 있잖아. 자가리는 종양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네. 근데 여기 닭갈비는 여기 춘천이랑 가까워서 숯불 닭갈비. 근데 닭갈비를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 가위바위보 해, 그러면. 안 내면 진 거. 아니, 아니, 왜? 난 숙소에서 치킨 시키고 먹을 거라고. 어, 치킨? 넌 자가리 확보해? 어, 확보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이불부터 가위바위보 정말 좋아. 이불... 이불부터 가위바위보 정말 좋아. 아니, 야. 정말 좋아. 이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불이 깔아놔. 내가 봤을 때 여기 멤버들 한창 누워있을까 봐. 인자... 인자도 우리 한심하게 쳐다본다, 야. 닭백수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짝을 만들어. 일단 픽스잖아. 그러니까 너네 한 명 빠지는 애랑 치즈 가위바위보 해서 먹고 싶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와, 둘 중에 한 명이야? 안 내면... 기다려. 내가 간다. 나도 난맞지 않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올해 그곳 제일 멋있어. 키킹트럭. 셋이서 가위바위바위보 해서 먹고 싶은데 같아. 근데 너 먹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난 닭갈비. 왜? 난 짜그림. 난 짜그림. 아, 진짜. 자, 담임. 여기 진짜 이기는 사람은... 가야 돼? 아주 스트레스 치름도 안 돼. 가서도 막 아, 이거 못 먹는데 막 이런 거 없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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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갈비 정리잖아. 나 고등학교 내내 닭갈비만 먹었어. 가위바위보. 어우, 닭갈비 통불부터 먹고 싶어. 근데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음 동혁이하고 따라가야 해. 딸깍. 처음에 먹어. 진짜로 빨리! 아니, 이겼으니까 정해. 진짜 가까이 오는 김에 갈비 딱 먹고. 오케이, 콜.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 근데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래, 우리 이왕 나온 김에 맛있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들어오자. 사장님이 그냥 자고 싶은 거 같은데? 야야야야! 너 다 여기 갈래? 아니, 난 다 백숙 갈래. 너 여기 갈래? 나 백숙 갈래. 맛있어. 그래, 다 같이 마시지. 그래, 다 같이 마시지. 우리 땀 좀 빼고 운동 좀 하고 갑시다. 야, 여기 넣을 거 많은데 뭐하고 놀래? 난 배등도 칠 사람! 나! 나가자! 야, 여기 침대에도 카메라가 있거든? 진짜 잘하고. 진짜 잘하는 거. 나 자는데도 감시할 거니? 나 자는데도 감시할 거니? 오, 좋다 형이. 봐봐, 여기. 뭐야? 봐봐. 형 지금 흥흥시키고 있어. 안녕? 여기 초점. 응. 야, 형이랑 헷갈려. 형이랑 헷갈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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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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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가자. 오.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몇살이 있냐? 인자. 가자 형이랑 놀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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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술래잡기 호무줄 놀이 이게 1링이지 형, 배드림도 치자 한다, 김홍중 잘 쳐? 내가 한림내수고등학교 이용대였어 내가 막내가 동안고 이용대였어 제대로 해 우와 2링이지 2링 4링 4링 1링 2링 4링 3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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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갔어. 오케이, 좋아. 점프 잘해. 점프 잘하면 뭐해, 배드민턴 못 치는데. 이게 너무 낫잖아. 다 가운드 그랬다, 다 가운드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서 있을게. 알겠어, 콜. 내가 네트야. 내 눈 앞으로 지나가고 이거 무조건 걸리는 거야. 아니요, 눈 너무 높아요. 어깨, 어깨. 다 왔어, 내 거. 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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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구력이 좋아야, 좋아. 힘은 좋은데, 지그러기 좋은데. 낮았잖아요. 뭘 낮아? 진짜 낮았어. 10만 명 어디에 들어가세요? 너무 일로 가긴 했어. 아, 그래? 뭐야? 잽도 안 되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못 치니까 재미가 없네. 그냥 재미가 없네. 아아아아악! 엑습! 역습! 스루패스! 총을 못 넣냐! 이거 쿠키퍼가 필요 없겠는데? 정윤호, 화려한 드리블! 슛! 자책골로 예상됐는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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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좋아 괜찮아. 인정, 인정? 인정! 못 겠으니까 인정! 어떤 방법이든. 뭐야? 으악! 으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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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킥 좀 냅시다 형님! 잽도 안되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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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작전 타임. 잠시만요. 오케이, 작전 떠세요. 오케이. 아, 진짜. 산하! 여기야! 산하! 여기야! 산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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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시러분이 할 시간이 없어. 좋지! 안 돼! 안 돼! 자전거에 꼭 빠져서.. 올리비아 수영이랑 자전거랑 한 시간 반가량 운동하는 걸 합치면 자전거가 칼로리 소비장이 제일 높대요 자전거를 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속도계랑 평속이라고 하죠? 평균속도라고 하는데 스토르드 프랑스가 프랑스에서 열리고 프레임의 종류가 알루미늄과 카본이 아니거든요 카본이 플라스틱인데 어 여기 내려갔다 지금 누가 여기가 여기있어요? 자전거가 막 얇고 허리 숙여서 타는 걸 로드바이크 이렇게 튀기도 하네요 이렇게 튀기도 하네요 이거는 MTB 산악용 자전거라고 하죠 바퀴가 이렇게 downward 자전거를 탔을 때 평속 17km가 넘어가면 실패 조호야! 친구씩 둘! 감독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 한 대 또 뽑았어? 어. 나는 자전거 타러 갈래? 어, 야, 나 자전거 탈래. 타는데, 이리 와. 어, 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금이야,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멀리 가면 안 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야, 너 머리 가면 안 돼. 간다. 잘 봐. 야, 짱 재밌어. 아깝다. 왜? 도망갈 수 있어. 아, 너의... 아직 안 돼? 아, 너의... 아, 너의 우리 아가 그니까? 우리 지금 연결돼야 해. 나는 아, 너는 아는 아는 아. 넓자판. 아, 루어! 아직 안 돼, 나의 드, 이. 아, 너의 파트. 어? 어, 오케잇. 아, 너의 파트. 어렵네. 우리는 나중에 장량 많이 패자고, 집중. 뭐야? 다 어디갔어? 마리아 마리아 와우 으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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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뭐야! 드론도 있어! 힘들다 여기 전투현적들이 보이시나요? 밥 먹으러 갈까요? 야 찬이 왔다! 애들아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으러 가자! 아 좋지! 밥 먹으러 갈까? 이장님! 이장님! 밥 먹으러 가실 거예요? 갔다와 애들아 밥 먹으러 가자! 빨리 정리해! 나 정리한 밥 먹으러 가자! 여성아!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엄마 탁구만 치고 가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자! 한참 노고 있을 때 밥 먹으러 하더라 아니야 아니야 가자 빨리! 애들아! 엄마 나 탁구 선수 될래! 나도! 엄마 나 볼링 선수 하래! 조금만 있다가 가자!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맞서 내가 뭐하셨는데? 이거 나를 할 줄 안 아는 거 밥 먹을 거예요, 회장님? 슬슬 배고프다 그렇지, 배고프네 형, 닭갈비 먹으러 가야지 갔다 와 가자, 밥만 먹으러 렛츠고 나 여기서 치킨 먹으러 형, 닭갈비 먹자 바람이 슬슬 불러가, 잠이 진짜 잘 와 와, 이거 재밌겠다 아니 형, 이제 와서 안돼 옛날에 학교 벤치에서 자도 그런 기분이었어 형 잘 자더라 안녕 야, 그럼 인자야 밥 먹자 밥 먹자 다 백숙을 먹으러 갑니다 스토리, 무게, 감자, 전해, 백숙에 기대되는구만 밥 먹고 또 뭐 할지 한번 고민해보자고 드디어 왔다 왔다니, 왔다니 와 대박 대박 잘 먹으십니다 잘 먹으십니다 어떻게 나눠 먹어야죠? 너 목중 아니야? 이거 먹어 잠깐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국물 먼저 먹어볼까?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거 보세요 가리 하나의 크기가 이래 가리 크다 와, 잠깐만 야, 이미 소리부터가 이미 와, 끝났어? 괜찮은데? 아니, 감자전이 대박인데? 아니, 감자전이 대박인데? 진정아 너 이거 한 개 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사장님 감자전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자전이다 와, 감자전이다 하나 먹어? 와, 맛있겠다 와, 맛있다 근데 닭갈비티는 잘 먹고 있으려나? 아,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뭐 먹을래? 닭갈비 3개랑 나머지 1개씩 좋아 사장님 닭갈비 3인분이랑요 네 치즈 하나 전병 하나 국수 하나 닭게장 하나 주세요 야, 우리 팬분들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자 어? 지금 딱 좋다 뭐 먹는지 맞춰보시라고 해야겠다 하고 사진 여기가 브이하고 찍어서 보니까 그러자, 그러자 하나, 둘, 셋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성화의 애교를 드린다고 했어 왜? 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형, 이게 닭게장이 육개장 백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개장 백숙입니다 와 닭게장 맛있네 종호야, 근데 구워보니까 짜글이 생각 안 나? 너가 원래 짜글이 먹고 싶어 했잖아. 형은 어때요? 닭 배치기 생각나요? 닭 배치기 일단 픽스잖아. 그러니까 너네 한 명 빠지는 애랑 셋이 가요밥에서 먹고 싶은데 가자. 안 내면 진 거 그냥 내보. 짜글이. 셋이 더 가요밥에서 먹고 싶은데 가자. 난 닭갈비. 난 짜글이. 안 내면 진 거 가요밥 보. 짜글이 올해 처음 먹어봤단 말이에요.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먹고 싶다 이거였는데 막상 닭갈비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네. 앞으로는 짜글이의 추억처럼 닭갈비의 추억을 형들이랑 쌓아서 좋지? 아이 너무 좋지. 제가 감정이 없는데? 형은 어때요? 닭 백숙이 생각나요? 닭 백숙이 뭐야? 어, 어? 맞히신 분들 계세요? 아, 확인해야지 확인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성아, 오와. 홍종이 성아 좋아. 맞히셨어. 어, 바로 정답 나왔어. 닭갈비. 성화 형 애교할 준비해야겠다 성화 형 애교 사진 찍어야겠는데? 밥 먹고 찍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단체사진 하나 셋이서 찍자 내 걸로 찍고 내 품애로 40만 올릴게요 하나 둘 셋 애들은 못 시켰을까? 멤버들 먹고 있는 영상통화 걸어볼까? 반갑다 맛있어? 감자전이 대박이야 좀 싸와 형 뭐 먹어? 우리도 있는 거 다 시켰어 나 진짜로? 우리 레저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뷰 좋다고 했던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해보자 좋아 좋아 알았어 맛있게 먹고 이따 봐요 형 레저 말고 미저는 안 되나? 끊으면 돼 끊으면 돼 닭갈비찜이 진짜 맛있긴 할 텐데 닭갈비에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거거든 맛있어 모르더라 근데 난 다시 고르려도 백성 먹으러 왔어 진짜 먹어가신다 배불러?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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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생 치급댁기에 모아서 맛있는 거 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와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런 걸 보양식을 먹으니까 약간 피가 맑아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가게에서 먹으면 식당에서 먹으면 다르니까 다르지 연어더라빌이지 또 5분만 먹으러 가자 보양식 다음에 뭐라고 할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서명 씨 다 다 먹었다 음 맛있다 네 해라기 가자 네 왜 이렇게 싫어하냐 에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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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더 시키면 되지 사장님 여기 닭갈비 2인분이랑요 공깃밥 1인분 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 먹어 와 진짜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그러니까 약간 맛깔나게 먹어요 봐봐 지금 두 점 두 점 딱 듣고 오우 찍어서 오우 찍어서 돌려온 다음에 데친 다음에 한 번에? 한 번에 하고 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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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하봐 성하네 와 저거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성하 계산해 아 형 계산해요 빨리 내가 계산할게 이거 카메라에 담겼죠? 내가 계산할게 와아 진짜 어우 너무 잘 먹었다 형 어? 여기서 신기한 거 알려줘요? 우리 닭갈비 5인분 먹었어 우와 저거 봐 저거 봐 와 오 예쁜데 음료 한 명에 대표해서 사올까? 백여봉 그래 안 내면 진고 몇 명 한 명이지 한 명 한 명이 다 사 오는 거야 지금 일곱 명이 있는 거 다 케이크랑 뭐 먹고 싶은 거 다 한 명이 어렵지 않을까? 두 명? 그래 두 명 가 두 명 두 명 갔다 오자 가위바위보 오? 인정 안 냈어 인정 인정 안 냈잖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다시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사 아니 무슨 아미쿤스 아 여 여 한 명?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아 혜진인데 이거? 한 명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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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위바위보 내가 내가 처음에 내가 잃었는데 사진을 찍읍시다 그냥 둘이 여기 서봐 나갔다 그래? 붙어져 왜 붙어졌냐 얘들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셋 갈매기 같아 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보고 싶었어 아 아 아 여성이네 와 빵 대박 또 멤버들이 막 사도 사먹으면 다 먹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 왔다 왔다 오 여성이 뭐 시켰어? 여기 알바생인가 봐 안녕하세요 에이티즈분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분들 오신다길래 제가 방금 직접 구워서 갖고 왔어요 크루아사 없어요? 없어요 아메리카노 없나요? 그거 시켰어요 강요상 오랫어요 강요상 강요상은 있어요? 저 어딘가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형 여성이가 거기까지 시켰어요 마신 NAT وال poder 치양대로 시켰어? 아니요 뭐 시켰냐면 아닌데 안 accumulated 전혀 먹어도올 제가 여기에 멀티즈노 overe 반영 라테 아이스 아메리카논 아포카토 아니 빵을 먹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Likewise 너가 나눠줘. 여성이가 딱 주는 거 먹어야 돼. 와 왔다! 너 알려줘. 네가 먹으라는데 어떻게 하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넬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포카토. 아니 빵을 먹는데 아이스크림 먹어. 멤버들 맛있게 먹어요. 우리 계기를 하자. 우리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두 가지가 지금 갈 수 있어. 카트와 번지점프. 나는 카트 갈래. 나도 카트. 아니면 재밌게 하자. 그래. 가자.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에서 자기가 각자 가고 싶은 거 가는데 4명이 최대인 거야. 카트는 번지점프도. 그럼 무조건 4-3이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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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가위바위보. 박재현. 앞에 가위바위보. 나 좀 사위바위보. 그럼 나는 진짜 하고싶은걸로 번지 말고 카트를 할게 그래 난 번지점프할래 나는 카트 그럼 카트 두자리 그래도 아픈 사람도 있고 아니 아니 하고싶은거에요 네 카트할게요 그럼 카트? 나였잖아? 나였잖아? 나 바로 담고있어 진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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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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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거야 괜찮아 뛰자 뛰자 그래 뛰어 역시 팀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HGG 훌륭해 훌륭해 형은 그래서 뭐하고싶어요? 아 진짜 아 번지점프 형 형 형 형 근데 번지점프 아직 두 명이라 한자리 남긴 했어 아 나 카트할거야 아 하하 카트 내자리 끝나서 오케이 우영이 형 번지점프 아 산아 근데 진짜 진짜 고마워 아니 근데 윤호 번지찍고싶으면 윤호 가도 돼 어차피 너 그거 하려고 그러는거잖아 땅락 넘기려고 어 근데 어차피 너보 갔으면 나 나 너무 불쌍한거 아니야? 그러면은 윤호 번지가 너무 불쌍한거 아니야? 나 나 왜 가냐고 너 불쌍한거 아니야? 카트인지 울라 그런다 왜? 너 그렇게 남동받았어?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가자 가자 레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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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번지점프로 갑니다 예 야 우리의 주인공 사니 저희 사니 빼고는 다 유괴검자들이잖아요 종호 씨도 6학년 때 뛰고 그 다음 중학교 때 두 번 뛰고 윤호 씨와 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카오 타워에서 약 260m에 가량 한 타워에서 뛰었었죠 이렇게 넷이서 선지점프 또 이렇게 에이티즈 형제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러 갑니다 소리 질러 사니 소리 질러 보가라 우리가 50m래요 별거 아닌데요? 별로 안 높은데? 별로 안 높죠? 귀여운 야산 번지점프 하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성화 1번 보시고 성화하고 사인해 주시면 돼요 나는 본인의 의사로 번지점프를 시행하며 시행에 따른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나는 번지점프 시행 시 진행자 이거 머리 주무셔야 어디서 없어요? 신발까지 타지 저랑 제가 좀 자신감 있게 1, 2번을 뛰고 2번에 3번, 그 다음에 마딕 대망의 산이가 4번을 뛰는 좋습니다 마카오에서 두 분 뛰셨지만 한국 포지션 분은 처음이에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 여긴 강물이거든요 그러면 저랑 산이 씨는 밑에서 보고 있고 두 분은 올라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배가 아니잖아 안 높아 별거 아니야 저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물 50m 갖고 아파트 15층 높여서 그래 여기 카메라 있네 네 걸린다, 걸린다 많이 보네 날씨가 진짜 좋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나 최선 무대에서 막 공개하지 않아 그 선도라고 올라가서 나면 너 이제 바로 너 이제 그거야 와우 재밌겠다 내가 가면 되네 2 3 2 3 3 4 4 4 매단다, 매단다 어디에 매달아 저기 매달아 저기 매달은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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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매달은 거야, 저걸? 왜, 왜 그러는 거야 또 죽으면 돼 안 매달릴 테스트를 안 돼 왜 왔어 네가 어디 왔잖아 네가 네 발로 종호 형이 올 수도 없으니까 그니까 네가 네 발로 왔잖아 재완성 지슨 저희 목표 가능 jornada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점프하잖아요 하나 둘 셋 女 إلى 첫าง 합en 하트miyorum 3 2 2 2 ë 우 우 우 후 Maybe I don't think I am 이거 아니네 대박이야 너 생각보다는 무서웠지 표정을 주tech 자연스럽게 그런데 비명은 어쩔 수 없게 나와 그래 그래야 재미있지. 최고. 멘트! 아, 좀 이상한 거 없을라나? 얘들아! 어? 안녕! 어때? 무서워? 나 멘트할게! 멘트한데. 3, 2, 1, 퍼즐! 에이티즈! 에이티즈! 포 레버! 모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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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이상한 거 같아. 눈 있어? 올라가야 돼, 우리 이제. 에이, 브로우 맨. 자, 한번 달려보자. 오! 다 멋있어, 카트. 아, 오! 저기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 나의 선사대로 앉자. 그래. 나 1번, 나 2번. 야, 재미있겠다. 오! 오! 오, 저 처음 타봐요. 산이대 여기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야! 아래에 보면 두 개의 페달이 있는데, 오른파리 다섯 페달, 왼파리 그레이크 페달이요. 네! 네! 일단 연습 경기로 한번 돌아보자. 아, 50바퀴 돌까요? 세 바퀴 돌아보기. 오케이, 오케이. 오, 가요? 먼저 가? 뭘 안 건냐? 가? 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 babysit! 우우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Hawaii령님을 코리아는 지금 한번 맡을 Oo이, 발 submissions moment 내꺼 내꺼 늘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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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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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너무 추워 여상이 어떻게 된 거야? 여상이 뭐해? 계속 조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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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좀 느린 거 같아 내꺼 좀 느린 거 같아 뭔 소리야 서출만 너무 느려 카트 바꿔도 돼요? 카트 바꾸기 가위바위보 카트 속도가 차이가 있나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카트 하기 아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이건 아니는데? 저는 아까 탔던 1번 타겠습니다 오케이 홍주 형께 좀 탐나가지고 그래 이게 좀 커 본 게임은 1등이 첫째 2등이 둘째 3등이 셋째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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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싱해 비주얼! 더 빠르게 2미터까지 차오른다 달려라 달려 겁먹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 Hey little boy while you look down 똑바로 너 부르뜨꼬 같은 배경에 속지 말아 더 강해져야 해 세상은 네 알아줬음 좋겠어 Oh yeah 내 밖엔 꽃들이 빛네 잊고 싶고 그냥 꿈에 난 고래 설렘을 치네 차가운 눈빛이 날 비쳐도 숨에 저 가득 내게 물을 줘요 피어난게 뿐이지 않처럼 태어나는 네가 있음해 줘 좋은 일은 나와 함께 날아가죠 We are you We are you We are you 햇살 가득한 오후에 고양이처럼 늘어졌나 늘어졌나 에이 브로맨 에이 브로맨 에이 브로맨 3초만 참아 3초만 참아 여기까지만 참아 여기까지만 참아 심장을 두고 내려가잖아 그걸 되찾아야 된단 말이야 3초만 눈 덮고 있어 올라가자 빰빰빰빰빰빰 이거 플라이 가자 우야호 잘 들렸어? 저 공포제 우야호 우야호 실성했어 야 높은데? 생각보다 높은데? 나 이거 왜 하러 왔어? 야호 야호 와우 도착 예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예 우후 예 야 은근 높네 야 아래랑 틀리지? 다르네 제가 오늘 뛰겠습니다 혼자 맡아볼게요 네 혼자 남아야죠 당연히 엔딩은 시게 해야죠 사실 오늘 메인 이벤트는 이 친구라서 자유 탁니다 사실 오늘 메인 이벤트는 이 친구라서 자유 탁니다 왜 이렇게 높냐? 안 높다며 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오윤아 잘 뛸 수 있지? 인간이 가장 큰 높이를 공포를 견디자는 50m 모형 탑! 그 훈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쟤 절대 못 뛸 것 같은데? 야, 산이 못 뛸 것 같아? 어, 쟤 절대 못 뛸 것 같은데? 산이가 너무 기대되네! 아프지 말라고! 아, 왜 이렇게 벌써 오지? 제 차례가 왜 이렇게 일찍 올까요? 쟤 절대 못 뛸 것 같은데? 왜?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린 해봤으니까 뛰는 건데 할 수 있어! 은근히 높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 그 3초만 참아! 우리 다 쪘잖아! 파이팅! 파이팅! 산아! 아, 너무 재밌어! 너가 이렇게까지 말이 없는 건 처음이야! 나 앞에 서고식들은 무섭지? 산아! 너 번 비밀번호 뭐야? 몰라! 야, 잠깐만, 잠깐만! 너 비밀번호 뭐야? 아빠! 아빠! 지금 산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요! 뭐야? 왜 걸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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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형, 인사해! 인사해, 아빠한테 인사해! 멋지게 뛰라, 아빠가! 네, 패스! 네, 가슴아! 멋지게 뛰라! 이 새끼 아빠가 시범 한번 보여줄 테니! 아, 진짜 이거 힘들다! 산이 말이 없어! 무서운가 봐, 산이! 빨리 뛰어! 아, 재미있어! 아, 재미있어! 네! 에이티즈아! 보지 말고! 뭐라까요, 이 씨? 정성으로 가자! 3 2 1 2 2 2 2 2 3 2 2 3 2 2 2 2 3 2 3 3 2 2 3 2 3 3 4 4 4 4 4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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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5 7 6 7 7 8 8 9 9 10 9 9 10 9 10 10 10 정상으로 가자. 정상으로 가자. 카이버 씨는 한 번 더? 우리 코리 너희끼리 하세요. 난 못해요. 정상으로 가자. 정상으로 가자. 정상으로 가자. 정상으로 가자. 정상으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셋째. 둘째. 일어나시죠 형님. 형님 어떻게 드라이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타더라 얘들아. 가시는 길에 제가 이렇게 옆길 이렇게. 바로 길을 열어드리는. 아닙니다 형님 제가 맨뒤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봤는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러신 걸 보고 포기했습니다. 형님의 1팀을 위해서 제가 3등 길을 이렇게 막. 아닙니다. 한 번 더 타시겠습니까 형님. 편안하게 드라이브 하시겠습니다. 편하게 드라이브 할까. 저는 형님 꼬리만 보면서 쫄쫄쫄 따라가겠습니다. 이 쯤 됐다 싶으면 내가 원출 테니까. 알겠습니다. 나 따라서 원출. 형님 이 카트 좀 따보시지. 알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이 카트 잘 나가지 말입니다. 이거 좀 잘 나가더라고. 형 타라고 또 이거 준 거지?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우리 형님 형님 기다렸다 가야겠다. 형님 가십시오. 형님. 형님. 조심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형님. 조심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아 우리 아우들 왜 이렇게 늦어. 아 형님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형님. 그지 형이 너무 빠르지? 형님도 너무 빠르십니다. 선생님 여기서 오늘 소감 한마디. 어 일단 참 유익한 이제 시간이 없고 우리 둘째 어디 가니? 우리 둘째 어디 가니? 둘째? 둘째 형님 또 저런 거 철저하시지 말입니다. 형님. 한 번 박으시죠. 어 좋아. 제가 형님이랑 오려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아 역시 우리 둘째. 자 자 들고. 형님. 이번 카트에서 승자에 한 번. 어 형님 모델이십니다. 아 형님 멋있다. 아 너무 멋있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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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우와 아 형님 멋있으십니다. 모든 스태프님 뒤집어 주셨지 말입니다. 레전드 짤 나왔습니다. 어 어. 형님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형님 멋있지 말입니다. 알아. 하나 둘 셋. 둘째 형님 이거 좀 갖고 계시지 말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님 좀 대충 찍는 것 같지만. 됐어 끝. 형님 한 번 찍어주세요. 아 시간 없어. 형님 저도 좀 길게 한 번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 귀찮긴 해. 알았어. 형님 감사하진 말입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네. 형님 가실까요? 갈까? 네. 가시죠. 내 뒤만 따라와. 내 뒤만 따라와. 형님들 들어오십시오. 고생했어 막내들. 형님들 들어오십시오. 고생했어 막내들. 신발 신발 신발. 고마워. 여기 던지는 거 아니지? 형님 여기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야 우리 둘째가 준비한 거야? 아우 대단하다. 아우 오늘 카트 너무 열심히 탔다. 아우 조금만 당겨주시면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됩니다. 내가 다 눌 건데? 아유 봐. 아유 봐. 아유 봐. 둘째 아유 둘째 이리 와. 형님 탁구 잘 치십니까? 그래 막내야 한 번 해보거라. 네 형님. 1대형. 왜 너만 써보려 하느냐. 아 죄송합니다. 무엇이냐 이것은. 스매시입니다. 아 너무 잘하는데? 오 오 오 오 오. 꼭 넣어요. 오 와. 사라졌어.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예에이. 저희 왔어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멤버들 멤버들. 왜. 우리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정해야 돼요. 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마트 연락처 여기 있네. 그럼 재료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전화하자. 그니까. 그래서 이걸 전문에서. 잠깐만 나 적고 있을게. 불러 불러. 우리 지금 불러. 소 먹자. 소고기에. 라면. 쌈장 쌈장. 쌀. 뭔가 침칫하네. 아 일단. 고기 시켰고. 운류수 시켰고. 라면 시켰고. 쌀 시키면 끝. 김치! 끝! 된 거 같아. 나는 되는 거 같아. 통화하고 보자. 쉿! 다 같은 분 다 왔으면 재밌게 해.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짜파게티! 잘하는 거 같은데? 꽃등신 부채살이랑 그다음에 팔찌살! 주문 완료! 오케이, 잘했다. 나이스! 역할 분담을 해보자. 걸린 사람이 모두의 역할을 골라주기. 아, 진짜로? 걸려야 좋은 거야. 가보자, 가보자. 이긴 사람이 순서 잘해주기. 안 내면 중인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방금 끝났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사람이 정해져. 여상 형님! 이게 먼저 꼽으면 잡았다. 맞아, 안 되지. 아, 여기서부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이제 스겜 할게요. 저희 많이 뽑아야 돼요, 이거. 이곳은 음식인가?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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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다 안 줘, 다 안 줘. 저거 먹어요. 밥. 다! 주문도 Biology. 구석. 두. 오. 네. 둘. 천. 둘. 됐어. 둘. 2. 라라. 빠지는 건지. 아니야, 진짜 우디 좋았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함. 우리 에이티즈의 요리라는 마케팅은 다 가져갔으면서 요리를 안 하겠다고? 내가 이겼잖아. 내가 다 정해줄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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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아, 다 앉아! 나 만지지 마, 나 만지지 마. 일단 나랑 같이 몰리할 사람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손들 근데 왜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 전하! 대полож Allez 가만히 있어. 아니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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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 lacafar. 손들 받으셨어. 왜이들 다시 가는 셀프다. 좋아. 자, 다음! 폿발을 갈 사람! 동로뷰 스톤을 이쪽 동로뷰. 남몸니 altern! 남몸이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남몸이 있어요. 남몸이 하는Isوا! 남몸이! 남몸이 하는! 남몸이 너무 부러 des Bitte! 뭐. 죄져 놓고. 아 잘못. 조은아 숨 넘어가기 조절이 됐습니다. 미쳤다. 조은아. 매력 화이트라고. 매력 화이트부터 해라. 어떤 매력을 원하십니까. 에이트니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매력을 해 봐라. 안녕 에이티니? 토끼 똥아라고 해. 설거지가 한 번 칠 것이요? 대박! 너 해봐라! 너 해봐라! 너무 재밌으면 올라간다! 거지 같은 설거지의 망다니는 여기서 잠들게 싸웁니다 정환아! 그래 잠들고 설거지라도 다 뭐해! 설거지로! 그러면 정환을 요리로 하고 한번 씌워볼까요? 영모를 할 사람이옵니다 정환아! 정환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다! 영모를 할 사람이옵니다! 뭐하는 거야! 이제는 내 쳐다! 야! 요리 이리 와! 예 전화! 예 전화! 성원 허리가 아프니까 쇼! 단! 내 비서야! 정은 이만극호! 모든 부서가 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안 돼! 정은 이만극호입니다 정은! 여러분 제가 달걀이 남은 거 맞습니다 달걀 갖고 오면 닭들이 화냅니까? 가져가려면 꼭 껴안는 거야? 나도 몰라! 너 다른 부서야 해? 연습 중입니다! 연습 중입니다! 아 나 얘 웃기네? 이렇게 해서 누가 이걸 고르면 계란이고 알았어 알았어! 노란색이 달걀이고요 초록색이 설거지입니다 골라! 한 번 터치해! 잡아가 내 손! 조금만 더 해! 다 기호! 다 기호! 다 기호! 다 기호! 다 기호! 다 기호! 막둥이 정리 한 번 해! 저녁 식사의 요리를 담당하실 분들은요 정윤호 씨와 정우영 전화입니다 닭장을 들어가 달걀을 가져올 사람은 바로 최살 씨. 그다음에 저는 바로 저희 전학계 이렇게 쌈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채소를 따라갈 거고요. 저기 벌써부터 누워계시는 박성아 씨가 이 모든 부서의 비서 역할이 있고.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할 사람들은 강여상 씨와 김홍중 씨이고요. 이상으로 저녁 식사 복불곡 역할 정하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나이스! 왜 자꾸 놓치지? 놓칠 게 아닌데. 후!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요리부 나와주세요, 요리부. 배달 왔다! 멤버들 밥합시다. 저기 상추 따려고 하셨으면 상추 따시고요. 밥 왔어요. 저 상추 따고. 상추만 먹겠지? 상추만 먹겠지? 겪은 Facion Shin-K olhar.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 Marcel-K quasi. 저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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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그러면 두 개라면 할 것 같은데? 쌀? 청하 형이 라면을 끓여줄래요? 내게? 라면 정도는 해주시나요? 알 수 있지. 자, 여기다 씻어도 될 것 같아, 누나. 너네 쌀 씻고 그릇 다시 주나? 우영아! 우영아! 우와, 갖고 왔어. 목숨을 걸고. 달걀들아, 달걀들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야, 이게 뭐야? 아, 왜 또 내려와! 최대한 많이 훔쳐왔어, 꼬맹이들한테서. 탄아, 여기. 아, 거기 넣어놓은데? 어, 따뜻하다. 요리를 직접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요. 우 셰프랑 저, 윤 셰프가 콜라보레이션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시골에서 밥을 하는 걸 알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뭐 해? 뭐 해? 뭐 해 줄 거 있어? 도와줄게. 그래, 고마워. 멤버들 다 불러서 고객 굴면들 고객 먼저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멤버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다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다 켜센터에 찍어? 야, 잘한다. 나 오늘 하루 중에 이만 했어. 우 셔. 다시 한 번만 더. 와우. 후. 우리 시험가 없어서 먼저 못 끊는 게 낫 같은데? 찬아, 여상아! 찬아, 여상아! 예스, 불 올라온다! 찬아, 여상아! 예스, 불 올라온다! 맛있은 냄새 나는데? 고기 먹어! 왔어, 왔어! 윤호야! 네! 우리 밥 포기하고 라면으로 때워야 될 것 같아! 나 왜 한 거야, 밥? 고생했어, 대신 방법을 알았잖아! 좋아! 한 번 참치 후에 먹어봐야겠어! 한 번? 진짜 신선한 것 같아! 엄청 맑다!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봐봐 이거 들어갈 때 딱 봐봐 오 투명하네 엄청 투명해 그.. 찐득찐득함이 없어 거의 자 라면 컵 배식할게요 라면 컵 네 형님 하나씩 주세요 컵 자 일단 기본 배식 받고 라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후배식 할게요 다음 아저씨 아저씨 응? 엄마 갖다 달려 열심히 일어나 아저씨한테 엄마 그거 엄마 어? 저기저기 엄마 했잖아 성화가 끓였고 배식은 윤호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메이트 플라이 야 계란 대박이다 그래 이거 계란 따온 거 응 맛이 달라 진짜로 원래? 진짜 달라 어? 형 그럼 무슨 게 아 진짜 깔끔한데 그냥? 그 약간 텁텁한 맛이 없어 이거 계란 뭔지 알지? 그 먹고 나면 약간 그 찐득 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지? 그 먹고 나면 약간 그 찐득 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 휜자가 되게 깔끔해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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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밥 한 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만든 밥 한 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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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래 놨어 죽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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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난... 나 한번 먹어봐도 돼? 어? 괜찮은데? 그래도? 되게 촉촉하다 그 윗부분만 건져봐 윗부분만 그래도 그럴듯하게 정윤호 선생님의 아궁이밥 어? 나왔나요? 정윤호 선생님이 만든 아궁이밥 한 번씩 아쉬워요 잡숴보세요 어? 괜찮아? 야 진짜 꿀맛이야 야 대박이야 맛있어 괜찮아? 어? 어? 맛있어 이런 야 이거 괜찮은 거야? 멤버들 맞는데? 윤호가 만든 아궁이 밥도 먹었겠다 이제 감성을 조금 느껴보라고 구식 구식 마시멜로 하면서 딱 김파이어 어때요? 아 좋아요 랩빵 랩빵 그러면 멤버들 맛있게 먹었으니까 굿데이 론하우스 가요 뒷정리 제가 갈게요 이거 가야 돼 그래 그래 고생하자 이제 우상아 저기 아궁이로 씌워줘 네 오케이 아궁이냐? 하하하하 나 향한 욕망은 so selfish oh yeah 그곳으로 난 가고 있어 cause you're there 아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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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금 모 어땠는지 여섯 명은 방금 모였지만 한 분은 방반모 방해바퀴보드 방해바퀴보드 하하하하 고생했어 나 솔직히 말하면 좀 촬영이니까 이런 걸 과장한 촬영 어제 그랬는데 막상 카라가 나 진짜 중요하게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 나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하게 우리 진짜 찐 성격 나온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했잖아 이거는 촬영 중에도 되게 특별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해 금지 모드의 컨셉과 어울리는 선물을 주기 오오오 그냥 네 어 그래요? 좋아요 보물찾기인가 보다 지금부터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떠나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저희 농구대에 있는 방 아시죠? 하늘? 방어? 진짜 형 치졸하다 형 치졸해 야 형한테 치졸이란 단어가 뭐야? 비겁하다 정도로 끝내줘 비겁하다 오케이 이게 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형 개인전이라 했잖아 일곱 개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갈 사람마다 이렇게 뽑는 거야 근데 방해 금지 모드랑 연관돼 있다고 했어 맞아 맞아 진짜 모르겠어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먼저 튀어가는 거야 난 솔직히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아 어휘검해 어휘검해 야 그게 뭐 우리가 추억이 중요한 거지 저랑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어 나온다 뭐야 받았어 선물? 뭐야 뭐야 아 말 못하나 봐 말할 수 없어 선물 받았어? 이번에 어마어마해 저 보내주세요 형 그만해 형 그만해 예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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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정한다 아 잘했습니다 이야 선물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물을 해주세요 뭘 거 같으세요 게임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예상이 안 가요 자네 이제 뭐 할 건가요 그거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 주는 거구나 매일 누르고 지켜보겠네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어 보여드려도 돼요? 이건데요 아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저 그거 진짜 못해요 망했다 나는 선물 포기해야겠다 너 뭐야? 너 뭐야? 너 아르지 네 형이야? 메시지 다 여기 영감돼있어 넌 뭐야?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데? 나도 보여줘 뭔데? 저건 또 뭐야? 이 형은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근데 이렇게 한 명씩 없어지니까 외롭다 이게 외로워진다 이게 감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캡틴이 남아야죠 마지막으로 캡틴이 남아야죠 오늘 내 운세를 이거 들어가면은 오케이 간다 와 진짜 재밌다 이거 뭔지 모르지만 재밌다 이거 들고 가라고요? 들고 들어가라고요? 장난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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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얘들 보고보봤죠? 남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끝인 거예요 나 그리고 핫케이크 만드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얘들 눈 진짜 빠른데 이걸 어떡하지? 몸으로 부딪혀야지 어떡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숨길 수도 없고 그냥 진짜 나 선생님 좋게 봤는데 진짜 처음으로 원망스러워요 지금 잘 해볼게요 화이팅 와플 팝니다 와플파라 와플 먹을 사람 와플 먹을 사람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아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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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엽다 아 야 서로 방해하지 마자 솔직히 진짜 그냥 각자 개인 거 안 하자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아 아 미쳤나 봐 뭐 하는 거야 뭐 하지마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싫어 안 되지마 아 나 진짜 싫어 나 이거 진짜 아니 서로 도와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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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기가 없는데 갑자기 놀랐는데 뭐야 형 와플이야? 너 누워있는 게 미션이구나 누워있는 미션 아니야 왜 나 진짜 발로 깔 거야 야 얘 얘 누워있는 거 미션이다 얘 누워있는 거 미션이다 하지마 나 진짜 발로 찰 거야 형 나 발로 찬다 그랬다 발로 찬다 그랬다 나도 어차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쉬어 움직이지 마 안 돼 움직이지 마 절대 난 여기서 벗을 날 수 없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 안 넘어가 나 난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나 뭐 있어 이거 절대 안 돼지는 거야 땅콩이나 먹자 패드 하나만 돼지 어때? 야 선희 침대 누워있는 게 미션이야 야 빨리 붙어버려야지 지금 난 이미 글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참 그건 아니다 진짜 에이 아 궁금해서 아 그건 진짜 아니야 컴퓨터로 나 궁금해서 에이 이리 근데? 어? 에헤 뭔데 뭔데 뽀뽀 뽀뽀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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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뽀뽀야? 난 이거거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응? 뭔데? 먹어봐 맛있게 먹으라고? 먹지마 내가 끝나고 먹어 이거 살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살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성아 어? 배고프지 않아? 나 피가 안 고픈데 디너트 먹어야 아 아까 우리 밥 먹었잖아 어 이건 너 가져 선물이야 아 선물이야? 응 고마워 일단 넣어놔 내가 뽀뽀해서 받아줄게 알겠지? 어? 자 뽀뽀해 야 조아 여기도 괜찮아 형 얘 머리 쓰는 거 같은데 아 하지마 너 진짜 하지마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아 하지마 나도 돈 못 찾아 지금 너가 뺐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내 건 있어 아 했어 한 명한테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다 해 아 솔직히 진짜 나 안 해줄 거야 그건 안 돼 왜 아 진짜 안 돼 그래 얘 이게 누군데? 랑 네 다 이런 거죠? 백 개 예 해보겠습니다 송아 형인 것 같아 다 이런 거죠? 100개 네,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좀 내놓으세요 잠깐만 야, 얘 뭐야 너, 너 뭐하냐고 너 뭐해, 여기 야, 얘 뭐해 몸이 너무 100개 해야 돼 30분도 촉박해 100개 해야 된다고 야, 여기 카메라도 없어, 그리고 있잖아 아, 있네 아, 100개도 힘들다고 야, 50개쯤 해, 50개쯤 해 아잇! 아잇! 입술은 아니야 유사장님, 2층 침대 가는 게 미션이야? 어, 맞죠 2층 침대 가서 1분간 누워있으면... 2층 침대 2층 침대 2층 침대 형, 근데 이 형 어떻게 해요? 그거 불 한 번 끄면... 아니, 소리... 아니, 소리날 거야 진짜 이거 플래시 갖고 왔지 아, 진짜 하지 마 마지막에 내가 한 번 보고 내 게 성공하면 내가 해줄게 나의 방해하지 마 먹으라고? 먹지 마 뚫려도 안 나야 되는 게 진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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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색상 속 우린 잡지 난 서로를 붙잡고 부딪힐 거야 끝이 없는 안에서 우린 우리답게 고 난 이미 글렀고 야 얘 누워있는 옵션이다 내 권 있어 그대로 이거 절대 안 떼지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진짜 요리에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딱 하나 양이거든 아 그래 잠깐만 아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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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잇잇 아잇잇잇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해줄게요 어 됐다 됐다 아잇잇잇 아잇잇잇 아 쉬운 거 골라 이게 쉬운 거야 제일? 어 야 쉬운데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아잇잇잇 어? 규모 거? 형 안 받았어? 형 안 받았어? 그래? 이거 이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형이 이끄서 먹었어 응? 응? 이 형이 이끄서 먹었어 응? 뱉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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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줘, 나 줘 빨리, 안 싫어,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싫어, 뱉어줘, 뱉어만 줘, 뱉어만 줘, 뱉어만 줘, 뭐 안 할게, 안 돼, 안 돼, 뭐야, 진짜, 아니, 짜증이 뺏어, 뱉어봐, 미안해, 아니, 진짜, 짜증이, 짜증이 가져가서 먹어서, 내가 준 거를, 어? 아니,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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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했어? 홍중이 형한테 했어, 잘했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만들어요, 아, 근데 난, 난 이 역만 하면 돼, 형, 잠깐만, 형 빨리해 나 좀 보겠거든 데뷔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아니, 두 개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야, 여기 넘치는데? 응, 형, 형, 형한테 세제하지 마십시다, 형아, 형아, 그냥, 산이 이제 떨어뜨리자 아 진짜 그러지말라 진짜로 난 진짜 살아남을거야 진짜로 나 요즘 힘든 일 많았다 아 나 안해 야 이 형 뭔데 문을 안 열여? 형 열었다 형 왜 항상 안 부셔 왜 항상 안 부셔 빨리 안 돼 안 돼 왜 안 부셔 왜 안 부셔 왜 안 부셔 와 진짜로? 진짜로? 다 모인대요 본인 미션이 뭐였지? 그러면 알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했다 근데 이거 만들어서 제가 혼자 다 먹어야 돼 난 저거 DDR 비등도 이상 막혀 저거 등 안 떼기 이거 절대 안 떼시는 거야? 멤버들에게 사탕 하나씩 나 안 줬는데 홍정연 여기 붙어 있어 나는? 너 뒷주머니 원 하 mommy 됐어 이거 100% 그거도 잘 안됬는데 널 들어있 dinner 마니 먼저 저거 재mail 선생님 여기, 여기. 뭐야? 뭐야? 다 있지? 난 다 있어, 난 다 있어. 예스! 태성아, 현타 왔어. 환희야, 환희야. 와, 진짜로? 뭐야? 진짜 쉬운 거 같아. 한 번 있긴가 봐. 아, 이런 건 쉬웠겠다. 아, 이런 건 쉬웠겠다. 아, 저런 건 진짜 쉽지. 넌 뭐야? 난 너 뽀뽀하길래 좀 궁금하긴 했어. 뭐야? 땅콩 100개 까기. 이 정도는 100개 됐을걸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들키고, 이걸 다 까야 된다고요? 이 껍데기만 깔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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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먹을래? 아니, 나 배불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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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그냥 줬어. 거기서. 너 뽀뽀 아니지? 뽀뽀야, 내가 미쳤다고 형도한테 뽀뽀를 왜 해. 그렇긴 해. 아니, 형도 애 미쳤다고 형도한테 뽀뽀를 왜 해? 그렇긴 해. 1, 2, 3, 4, 3, 4, 4, 5, 6, 8, 9, 9, 9, 9, 9, 9, 9, 10. 잠깐만, 94개죠? 81, 82, 82, 82. 아깝습니다. 뽑으면 안 했으면? 여기 있을 거야. 종훈아, 너 업어 찾아. 업어 찾아? 자, 내가 저걸 까서... 95, 96, 97, 98, 99, 100 오, 다행이다 애형은 박수 쳐주자 형들한테 뽀뽀 6명한테 다 해줬잖아 야, 근데 정화, 근데 너가 이거 일을 안 까덕니까 금방 한 대 딱 내리치면... 그럼 이게 부서지겠지 아, 그래? 뭐지, 근데? 선물이... 저희가 선물을 7개를 준비했어 환영진국의 레보! 아, 이럴 때라도 이러냐?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와, 우와! 바디필러가 뭐야? 아, 방해전진국의 그런 거구나! 마사지건! 감사합니다! 아, 그냥 두 개씩이라는 게 되게 크다, 이게 안 돼! 안 돼! 위닝 가슴키기 아, 감사합니다 전동 칫솔! 우와, 전동 칫솔 다! 무서운 충전이! 감사합니다 야, 정화, 나 봤어! 이거 목 뭐식인데? 너 진짜 좋은 거야! 아, 목 마사지, 목 마사지 아, 목 베개... 야, 너 왜 이렇게 뻔한다고 있어? 잠시만요! 근데 솔직히 지금 보고도 안 돼 찬스에 지금 있어 아, 나 다... 야, 아무나 골라주세요! 저희 아무나 골라주세요! 시바겸 모자! 네? 스마트 모드가 뭐예요? 아, 이거 그런 거 알았지! 그림 그리는 거! 야, 되게 스마트하다! 무슨 바리예요? 불꽁이 심사! 와, 친구라! 뭐야! 아, 나 형들한테 태어나서 처음 뽀뽀했어요! 거짓 미션 숨기려고... 근데 진짜 지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로 인정해 줘야 되는지 오케이, 하나, 하나, 꼭! 어, 예! 꼭 그렇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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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신방해다, 동신방해! 저기 후전했냐! 아, 가, 가! 아, 공기가 너무 좋네! 오! 오! 왜 이렇게 잘해? 아, 공기가 너무 좋네! 왜 이렇게 하구나? 야, 왜 이렇게 잘해? 고마워 Thank you four being on my sun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어 Thank you four being on my sun 힘든 세상 서로 깃을 수 있어서 정국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었고 너와 나 너와 나 저희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